You are the best 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? 약간 반려동물을 생각하고도 되게 좀 이입이 되는 노래여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? 불러주실 수 있어요? 해보겠습니다 햇살이 지그시 널 품에 안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작은 맞고 귀여운 코를 움찔거리다 잠이 드네 사랑이란 단어밖에 널 표현할 수가 없는 걸 You are the best 빛이 나 환하게 나의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너보다도 완벽해 You are the best 자 내 손을 잡아 세상 어디든지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은우 씨의 그 너무 멋있는 외모에 가려져서 그런데 목소리가 진짜 매력 있어요 진짜요? 말하는 목소리도 매력 있고 노래하는 목소리도 저 그 칭찬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계속 말할 때 뭐랄까 뭐랄까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약간 뭐랄까만 모아서 한번 내보내주세요 뭐랄까를 자주 하시는데 그 뭐랄까 톤이 되게 좋아 뭐랄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뭐랄까 뭐랄까 자 이제 9년차 선배가 됐는데 후배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? 요즘에 후배들 보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 같아요 밥 사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? 뭐 제가 아는 친구들은 있죠 선배 얘기는 안 들어주나요? 후배만 되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선배도 가능한가요? 그럼요 저도 가끔 고민 들어줄 후배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고민 들어줄 선배 필요할 때 아 예예 그럼 한번 온라인으로 만납시다 오프라인은 또 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갔던 제목이 에프 킹 그레이트 타임? 아 에프 킹? 에프 그 단어가 겁나 나 진짜 이런 좀 맞아요 그런 뜻이었겠네요 네 잠들기 쉽지 않았을 때 약간 제가 혼자 저 스스로 누워서 그냥 You did a 에프 킹 great job 하면서 겁나 잘했으니까 그냥 푹 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은우씨가 늘 잠들기 전에 스스로 하던 말 우리 같이 해줄까요? 은우씨한테? 네 은우야 너 겁나게 잘하고 있다 크게 은우야 너 겁나게 잘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겁나게 잘하고 있다 은우야 파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